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오늘도 생업을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7시 정도면 현장으로 가야되는데 집에서 꾀를 부리다가 조금 출근이 늦었습니다. 여러분 시간은 어렵지만 집에서 한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나를 느끼게 그대 기회로 나가 이 인테만에 동아죽들 몸에 빛 탕하는 거래가 온갖 꽃을 변하네 빛 탕하는 내게 산골에 비오고 바람보니 아침 출근시간 이런 모습이 바람불고 비오니까 선선하기는 한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려 일사분 공사에 넣기 가 presentation 제가 참여했다고 chair 깐 빗방울을 보면서 세월에 세월이 뭐 뿌듯하고 씁쓸함 세월 밤의 그 씁쓸함 세월엔 살같이 흐르고 하염없는 시간들은 바람처럼 우리가 저를 지나가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네요 물 받나 도는 해를 바라보는 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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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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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멘 이낙 어 동태지 길이 20년이 너무나 슬픈 것 같다 경찰만으로?". 광복아리 경찰만으로 대신시키는 2 dime 경찰만으로다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날씨가 좀 개이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 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날은 일하기가 싫은 날이 있습니다. 반사가 귀찮고 일이고 멋있는 구간에 그냥 푹 쉬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때도 있는데 그러나 어쩝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면 그냥 그런 생각을 싹 억누르고 또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하루를 뛰겠습니다. 아 이거 바람이 아네. 대단하네. 해풍껏 바람이 부는구나. 왼쪽 Woah. 손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곳은 달가 abrir. 정국 Obtukabu 에 주의하세요. 나도 움직이 우운해 지쳐 버릴 날 뿐이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이고 운동하러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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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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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